저 여 말 아주 좋아했죠 저도요 주말 오엔 여 말 꼭 보러 갔었죠 저도요 여 말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그녀 때문에 어디에 봐 복만 있어도 힐링이 되죠 막 답답할 때마다 로마의 비를 보러 갔었어요 정지야 한다고 했던 왕실에서 도망쳤죠 흥명처럼 한 남자를 만난 거죠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스쿠터 타고 자유롭게 걸을 달렸죠 고드리앨범 그 브래들리가 진실의 입에 손을 넣었는데 그 손이 막 잘된 줄 알고 애꼭조가 막 허융을 뻔하잖아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디너 파트에서 악당들과 난투공을 벌이는 장면 이별을 앞두고 차 안에서 나누고 처음이잖아지만 뜨거운 얼굴 키스 아 지금 너무 신난다 당신과 내가 이런 공통점이 있다니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에요 우리 같이 춤출래요? 아니요 저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알려줄게 아 신기해요 내가 춤을 추고 있다니 새로운 추억을 찾아서 여행 왔다고 했죠 내 무대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어 제가요 아니요 저는 무대 마련이 우리 은별을 인연으로 묶어주고 아름답고 수준했던 서로에게 마법처럼 사랑에 빠져서 우리 은별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? 좋아요 말이야 어떤ил 할 수도 있구나 아무튼 rada 인 이оп 염 염 염 염 염 한글자막 by 한효정